여러분의 일본어 주체의 닥터 요미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스튜키라는 식물을 선물해 줬어요. 오늘 배울 문장은요. 스튜키가 공기정화에 젖대서 하나 샀어 이 표현입니다. 구독, 좋아요! 산스베리아 스튜키가空기 세조 고가가 아르라시쿠테 히토츠 같단다. 산스베리아 스튜키 와, 너무 길죠? 너무 길어서 일본어로 말할 때도 앞에 산스베리아 이 부분은 생략해서 그냥 스튜키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스튜키 라고 하시면 충분히 전달됩니다. 그리고 구기 세조 고가 와, 이 부분도 되게 기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나눠서 보면 돼요. 구기 이거에 공기라는 뜻이고요. 세조 이거는 정화 라는 뜻이고 마지막에 고가 효과 라는 뜻이죠. 단, 이어서 말하면 구기 세조 고가 알은 라시쿠테 여기서 라시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라시를 쓸 때는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가 추측하거나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라시를 쓰시면 돼요. 하나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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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